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마지막 코너인 청년협동조합들의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협동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청년층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증대와 청년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은 청년협동조합연합회에서 함께 협력하여 준비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유토론 진행은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두영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협동조합 연합회 콘서트 내부에 맡은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약간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개수팀에서 아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협동조합 이야기 콘서트에 진행해 맡은 이두영이라고 하고요. 앞에 나왔던 발제에서 있었던 것처럼 청년협동조합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알고 있다시피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너무 재미없거나 딱딱한 것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례 중심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하신 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해주시면 저희가 언젠가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아마 확인을 해보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은 광주입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광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청년협동조합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틱협동조합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민승 인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틱협동조합의 추민승입니다. 사실 광주에서는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행정에서 먼저 있어서 각 구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1억 원을 각 구마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지원을 계속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년들 중에서 사업이나 공동체성을 가진 곳들에서 협동조합을 한번 설립을 해보자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제가 쭉 광주에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가 보통 청년협동조합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생겨났던 그 시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보면 1세대 광주 청년협동조합들이죠. 그런 청년협동조합들의 내용들을 보면 문화공간 디자인을 하는 그런 그룹들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해서 기술 기반의 곳들 그 다음에 저희 아모틱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획 형태로 했고 또 이제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한 곳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점에는 점점 분야 청년협동조합이라는 말보다는 그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이제 그런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이제 결심을 한 그런 곳들이 초기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광주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저희 굉장히 소수지만 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들과 그 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들도 하면서 협동조합 초기에 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 당시에 그 고민들을 돌파한다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집단이 생겼다. 그러니까 분야가 서로 또 달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 광주에서는 특히 협동조합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였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주요한 것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팀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키워드 분야에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고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광주 사례를 통해서 어떤 청년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혹은 초기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청년협동조합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초기부터 뭔가 사업들 영위해오고 지금은 버텨온 협동조합들이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성을 좀 잘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사실 수도권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있다 보니 당연히 지방에서는 서울 쪽으로 혹은 수도권으로 이사 혹은 유학을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역에서는 활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일종의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연천 이런 쪽에 있는 지역들이 있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반대로 이런 것들을 연대와 네트워크의 힘으로 극복하신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17년도부터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공동체 형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를 만들어 가면서 사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물론 그 사업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사실 주요한 요소가 동료활동가 아니면 미리 이거를 겪어왔던 선배활동가의 부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들 공감을 하겠지만 지역의 청년협동조합이 거의 아마 유일하실 거고 저희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인접 지역에 있는 청년협동조합이나 청년활동가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저희가 한 3년 넘게 지금 네트워크를 조직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시사점 및 발전 방안에서도 청년협동조합과 네트워크 구축이나 교류 활성화하는 게 이제 시사점이나 발전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겪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와 연대를 구성하는 게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초반에는 사업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같이 어떤 사업을 해볼까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까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해볼까라고 하고 오히려 저희가 먼저 토론회를 해보자라든지 같이 강연을 들어보자라든지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사업 중심 아니면 프로젝트 중심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거에 뭔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는 기점으로 이 네트워크가 좀 와야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환을 시도한 게 관계 기반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냥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연결의 장을 마련하는 걸 좀 주로 했습니다. 그냥 교류할 판만 깔아주고 먹고 마시고 떠들어라.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정말 주기적으로 만남도 가지면서 공동으로 같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문화행사를 좀 기획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경기북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협동조합까지 조금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좀 나아가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 8월에 경기북부 청년거버넌스 포럼을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협력을 해서 한 차례 개최를 했고 이것도 지금 지속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가 사회자 선생님도 이제 뭐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나오셨고 또 모든 지역에서 전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좀 전국 단위로 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청년협동조합 자체 이런 이야기는 이미 한 6년 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 좀 그런 한계들이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각자 도생 방식으로 많은 청년협동조합이 좀 보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저희가 좀 아무래도 이런 자리 자체가 많지 않을 수가 있다 보니 긴장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크도 좀 긴장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좀 재밌게 이런 익숙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방에 있는 청년협동조합들이 좀 활동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을 영위해가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뾰족하게 처음부터 모델을 잘 잡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멘디협동조합은 어떤 식으로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멘디협동조합의 서동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전남 곡성이라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18년도에 곡성으로 귀촌한 청년 4명이서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을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는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결정 형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조직의 어떤 미션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장치로서 그래서 그렇게 협동조합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지금 농업개발이랑 농촌재생의 사업부에서 스마트파밍, 디지털파밍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그리고 국외에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농촌재생에서는 저희가 귀촌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지역의 인구이동과 관련하여서 농촌재생 사업으로 펼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으면 지금은 사업성에 대한 내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청년협동조합들이 어떤 만들어진 계기나 휴식 같은 것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였고 그 모인 네트워크를 토대로 뭔가 활동적인 걸 같이 해보자는 취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사업 모델 같은 거에 대한 한계 같은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근래에는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 조직들이 법인기업을 선택하는 어떤 과정에서 상법상의 회사냐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발제에서도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34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청소년기를 지낸 다음에 청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도기라든지 어떻게 조금 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화성시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온 화성시 리더연합 협동조합 이사장 김초롱입니다. 먼저 앞선 팀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앉아계셨는데 저희가 청년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공유를 하는데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얘기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운 얘기들을 먼저 하면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더 얘기를 조금 더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인사를 이렇게 드렸고요. 저희는 경기도 화성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혹은 해외에서 활동들을 하다가 지역에서 계속 대학생으로서 지역에서 공사활동, 토론회, 멘토링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왔었던 자조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활동을 이렇게 자조모임으로 하고 멘토링, 토론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2017년에 협동조합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김희영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역의 선배 청년 활동과 선배 협동조합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각기 전투했고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와서 이후의 후배들, 이후의 청년 협동조합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청년 협동조합에 대해서 노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청소년 시기에서 내가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를 접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협동조합의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유입을 우리가 시키려면 지금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그 노출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우선은 더 얘기를 차분히 하겠지만 우선 저희는 화성에서 청년 협동조합으로서의 어려웠던 점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청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어떻게 청년 협동조합에 대한 노출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청소년이 어떤 청년을 성장하는 과정 혹은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한 사례가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 혹은 협동조합을 그 자체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오고 이런 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랬던 어떤 연구 사례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누적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혹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어떤 그런 조직들이 있었고 그런 연구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좀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쿠피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피협동조합의 권영기입니다. 쿠피협동조합은 2012년에 성공의 대학교 안에서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 함께 그리고 대학원생들까지 해서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요. 처음에는 쿠피컨퍼런스라는 행사를 통해서 청년과 협동조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뭔가 사업을 좀 더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합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쿠피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것은 해외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례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깊임없이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던가 연구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교류를 하는 형태들을 이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사업과 함께 이제 여러 교류 네트워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전부 청년은 아니에요. 근데 청년권도 있고 그리고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도 있었는데 이 운영 과정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나름 길게 잘 지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조금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는 주로 했었던 연구사업으로서 이제 청년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청년에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청년과 관련된 연구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저희도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제 조금 어려운 지점들도 겪고 있기는 하고 그럼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뭐부터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 쿠피업 동전 소개를 드리면 일단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긴장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기는 한데 저희 앞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과 사람이 계시긴 해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빠져나가셨다고 하긴 했었으나 저희가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긴장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년협동조합 관련된 이슈가 각각을 받게 된 거는 아마도 이제 진흥원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데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청년협동조합들이 뭔가 언론과 친하지도 못하고 아는 게 아니라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홍보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다 보니 어떤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아름아름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아무래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 작년에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진흥원도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걸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육성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제 앞에 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거나 유의미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 화성시 리더연합협동조합에게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넘겨볼까 해요.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청소년, 청년 이런 얘기를 할 때 중간에 무언가 어떤 연결고리, 링커 같은 역할들을 좀 원활하게 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링커 역할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어떤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동조합의 어떤 확장성과 또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 링커가 필요합니다. 물론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청년 링커가 필요한데요. 청년 링커가 필요한데 청년 링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있으려면 그 전에 이 중간지원 조직 앞에서 발제로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간지원 조직의 어떤 역할과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설립으로 연결되는 그 시스템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청년 링커가 육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가 앞으로의 청년분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될 어떤 지점도 청년 공동체에서 청년 협동조합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있고 그 요인에 대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연구를 해보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도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전국 단위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대폭 늘어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커뮤니티 자체 안에서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한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런 시야와 통역의 역할을 가진 청년들이 필요한데 그냥 길러지지 않거든요. 저 역시 이 10년 동안의 지역에서 성장하고 또 맨땅에 헤딩하고 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혼자 혼자 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공동체에서 청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연결되는 관계 네트워크 이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경기도 안성의 대학교 예술동아리에서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제가 경기도 청년 기반 조성 사업으로 경기도 남부 지역의 청년 권역 공동체들을 맡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 공동체 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말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만났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니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만났고 그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다원예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소위 말해 내가 업으로 삼고 싶다. 돈을 벌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제가 밟아온 코스의 사례들을 일표드렸어요. 지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창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막 써왔어요. 그리고 그 팀이 작년에 창업을 해서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위드아트 협동조합이라는 팀이에요. 이 팀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매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관계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사업으로 만나면 금방 사업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의 정서를 가지고 협동조합으로도 연결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정도의 관계심이면 우리가 이제는 사업을 같이 해도 되겠다라는 공통의 정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청년 링크와 한 사람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지역에서 시작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미션이 사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일자리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중간지원 조직을 세팅을 하고 각 중간지원 조직마다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청년 협동조합으로 연결시키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 링크도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보다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현실적으로 돈은 필요하고 예선이 있으면 좋겠고 지원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기농기촌을 하면서에 대한 고민들 어떤 혹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서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더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어떤 재정정책 재정지원정책 같은 것들의 한계라든지 이것들의 개선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12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상시근로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18년도에 청년 협동조합 경진대회를 통해서 상금을 받고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안에서 저희가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부분이 협동조합에게는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려운 벽이 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사실 이제 기술 회사가 하나가 자회사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협동조합이 판매드 협동조합 안에 이렇게 자회사로 포함이 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자금도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경영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회사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이것들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이 협동조합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점은 이 청년분가 활동을 통해서 청년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좀 제도적인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시기가 지금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냐 돈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둘 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체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민간단위의 고민들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떤 지능 조직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팀 편제라든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민승 이사장님.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뭐 중간 지원 기관들에서 지능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청년 정책 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행정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한 과에 한 사람의 업무 중에서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원경제순환과 이런 곳에서 청년 정책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 말고도 굉장히 다른 업무들 그다음에 또 청년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들을 담당자가 담당하다 보니까 실은 청년 정책이 발전하는 데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이제 이제 광주 남구에서 2018년도에 청년 정책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 이제 남구에서는 청년 정책 팀을 아예 만들고 두 명의 주무관을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분의 주무관이 남구에 있는 청년 그룹들도 계속 확인하고 미팅하고 남구뿐만이 아니라 실은 다양한 곳들 광주에 있는 청년 그룹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이야기할 여력이 충분히 됐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남구에서는 어쨌든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광주 남구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살짝 살펴봤는데 실은 그 구서 내용들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그런 업무들이 없다 보면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은데 청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저조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예를 들면 2013년도 2014, 2016 이렇게 한 3, 4년 동안 광주에서는 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했는데 그중에 청년 협동조합은 1%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관심도를 실은 부서가 따로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등장한다면 뭔가 청년 협동조합들의 지원 체계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발전 혹은 제한 사항들을 드리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들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진흥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하고요. 실제로 청년 관련되어 있는 전담부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농도나 밀도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부터 청년청이라는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해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부서에 대한 어떤 신설, 담당자에 대한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 단위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트워크끼리의 또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까 경기도 북부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김영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네트워크네트워크보다 약간 아까 전에 초롱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첨언을 사실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희가 2017년부터 활동하면서 4년간 유일한 협동조합이고 청소년 협동조합이 중간에 한 번 생겨놨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 창업이 굉장히 붐이라는 표현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붐이고 청년 창업 지원도 되게 많고 그런데 청년 협동조합은 왜 4년 동안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 고차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언 기회가 좀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협동조합이 매력적이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사실 초기 협동조합과 진입하는 초기 협동조합과 중장기 성장을 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도 그랬지만 지자체별 커뮤니티 지원 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한계가 뭐냐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청년 활동가가 많아지거나 청년 공동체가 많아져서 실제로 이게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라고 보면 일단은 지원도 사업 지원이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에서 그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협동조합이나 창업 과정까지 가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고 그렇게 한 해 동안 프로젝트 하나 하는 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여기서 저는 중장기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동체에 대한 멘토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사실 사 조직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 협동조합은 후배 협동조합이나 후배 활동가들, 청년 활동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사실 다들. 그래서 그 역할을 조금 지원을 해줘서 초기 협동조합들을 만들어지고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그렇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 협동조합의 특칙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일을 많이 해봤다거나 창업을 해봤다거나 하는 경험이 대부분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진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회계 사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지원이 있을 거고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약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되는 초기 청년 협동조합들에게는 이 모든 지원 사업을 하나로 엮어서 무조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상황이나 좀 어려운 부분을 실시간으로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나 1대1 전담 매니저를 붙여준다거나 하면은 이제 약간 3년이 기점으로 이제 발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기점으로 다 사라지더라고요. 많이.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그 전담 매니저나 아니면 그 자문기구의 역할을 이제 중장기에 진입한 청년 협동조합들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또 이것도 좋은 이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주제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네요. 사실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긴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왜 이 문제가 이게 나오냐면 그 사실 뭔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 의지들이 쉽게 말하면 열정패이로 충분히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 시간을 지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해야 되고 이런 어떤 힘든 것도 계속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열정도 힘도 여러 가지가 사그러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3년이라는 기점이 딱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사업들,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가 한국이기 때문에 니네가 하는 이야기가 다 니네 얘기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청년동자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다른 조직들은 없는지 그런 사례를 권영기 기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ICA AP 청년 협동조합 모임에 이제 2016년인가 2016년이랑 2018년에 참여를 했었고 원래 이제 작년에 됐어야 됐는데 올해 이제 또 청년 ICA AP 모임을 진행을 하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만났었던 것 중에서 ICA AP 말고 또 ICA 안에서도 또 청년 조직이 있고요.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그쪽에 참석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느낀 지점들인데 결국 그 세계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은 있는 지금 아까 그 부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협동조합의 미래, 지속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안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무언가 그들을 이렇게 붐업을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모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이제 워크샵, 세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중심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아까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데 기획부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청년에서부터 시작돼서 청년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국제 워크샵 같은 거 가면은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때 가서는 거의 이제 활동 위주였어요. 워크샵이 이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어떤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이제 혼자만 내가 활동을 하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 여기 이렇게 나의 뜻과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이제 굉장히 버틸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국내에서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안에서의 운동을 이제 뭐 2세대 또는 3세대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숙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한국협동조합운동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없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쨌든 지금 한국협동조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법 나온 지 한 10년 되어 가는데 그 10년 안에 사실 청년협동조합들이 중장년층 협동조합보다 많이 생기진 않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생각이나 고려가 지금까지는 이제 많지 않았다고 봤을 때 앞으로는 앞으로의 10년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후기들을 양성화하는다 라는 관점도 필요할 것 같고 그 협동조합운동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청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꼭 국내에서만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ICAP도 ICA도 다 그런 청년에 대한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스테이트먼트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협동조합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청년 협동조합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만들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아마 2018년도에 AP 행사 하셨을 때 필리핀에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뭐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다양한 청년협동조합도 구성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 3, 400명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뭔가 사업에 대한 피치 같은 것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되게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을 좀 말씀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따로 사례발표 준비를 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자료화면 이런 게 조금 없기는 한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쿠피협동조합이랑 그리고 저기 아카데미쿱 그리고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렇게 세 조직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행사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 이제 뭐 소 밥 주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이제 그 필리핀 세부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아시아태평양 쪽 협동조합 대부분 다 이제 농협 위주고 그리고 농업 기반이고 또는 신협이라던가 이런 이제 좀 규모가 큰 협동조합들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런 이제 협동조합 안에서 키우고 그러니까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느끼고 가게끔 하는 조금 그런 행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소 밥 주고 이제 커피나 뭐 접붙이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사례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아시아이피 청년협동조합들 그러니까 협동조합 안에서의 청년들을 위한 행사들을 보면 이들이 이제 자연을 느끼고 협동조합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 키워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한국 이제 그쪽 사례들을 좀 많이 보다가 봤을 때 한국협동조합은 조금 더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북미 쪽에 이제 청년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이랑 조금 음 유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학 중심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들은 이제 주로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에 많이 있었고요. 어 그런 지점에서 조금 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사례들과 이제 막 일맥상통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이제 협동조합 간의 교류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음이 배울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례에 대해서 요청을 한 번 더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AP를 갔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뭐라 그럴까 그 활동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분들에 대한 에너지가 다 잘 표출되는 느낌이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북미나 유럽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과연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 협동조합들은 어떤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시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었던 거였었고요. 사실 파맨디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두 개 정도의 플랫폼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어떤 고민들로부터 나왔었고 어떤 사업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저희가 농촌재생 사업에서 하고 있던 인구 모빌리티의 어떤 개념 지역에 정착하고 유입되는 과정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와이프랑 같이 들어왔는데 먼저 와서 가장 먼저 한 거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을 공동체에 들어간 거였어요. 마을 공동체 평균 나이 76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1년 정도 먼저 와이프랑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활동을 하고 이제 화양마을 공동체 2080 화양마을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2, 3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지역 정착이나 농촌에서의 정착 과정에서 농촌 청년 공동체로서 그리고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좀 다뤄야 되는 장벽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청년들한테는 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제 농촌 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화양마을을 이제 청촌이라는 개념으로 마을을 변환시켜서 마을 이어가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약 총 38명 정도의 청년들이 귀촌을 이제 곡성으로 해서 지금 같이 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이걸 전환하는 부분은 이것 역시 좀 지속 가능성인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결론은 경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중심이 돼야 되고 돈이 목적은 될 수는 없지만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을 이제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더욱이 좀 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으로서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와 연대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연고가 돼서 내려오신 이제 귀촌하신 청년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어떤 하나의 큰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모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버겁거든요. 중간지원 기관과 저희가 연계를 해본 적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착 이후 유입 이후의 모든 과정을 이제 소위 이제 회사가 일대일로 거의 담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럼에도 이게 이제 의미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가 물론 이제 곡성이라는 작은 시골에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려 나갈 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때에 이제 저희는 사실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지역 안에 존재하지만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이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애초에 지역 내에서만 존재하지 말고 지역 밖으로 꺼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동조합으로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지원 기관의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냥 더 많은 청년들이 혹은 더 많은 은퇴자 분들이 공동체를 좀 알게 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의 부분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담당을 하고자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고민들은 어떤 협동조합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숙제라고 남겨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반대로 청년협동조합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이를 먹을 거고 반대로 또 후배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협동조합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지를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좀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다라는 거를 김초롱 이사장님의 말씀을 좀 빌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노출을 많이 이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쉽게 가장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김영영 이사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협동조합의 성장지원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면 되느냐. 우선은 가장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은 지금 청년 공동체 단위들이 각 지역마다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매년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청년 공동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1년 차 2년 차 했었던 분들은 또 탈락이 되고 새로운 청년 공동체들을 선발하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따라서 이 청년 공동체의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가나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창업이라고 하면 그냥 나 개인사업자 낼래. 이게 당장 쉬운 거잖아요.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몇 명 이사 정적수 채워야 되고 이사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공증 받아야 되고 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당장 이거부터가 너무 허들이 높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청년 공동체 운영 사례들을 맛보게 함으로써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아 나 이거 해보니까 이 고기가 맛있네 그러면 이 고기 계속 먹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느낌이 없이 그냥 협동조합이 무조건 좋아라고 하면 과연 그게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안에서도 작게 작게 커뮤니티 자체 안에서의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협동조합의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으로 섹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2차 재도전, 후속 지원 이런 형태로 계속 리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의 구분을 짓는 것보다 당장 어떤 청년도 지금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제도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고요.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사람 혹은 재원 아니면 지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말들 충분히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제도 중에서 청년이라는 것들을 연령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청년협동조합들은 비청년이게 되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또 찾아올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협동조합 관련되어 있는 문제 제기는 이미 7년 전, 8년 전부터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 청년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국제네트워크라든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고 문제나 산적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그리고 진흥원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진 것들 청년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청년협동조합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본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1년 협동조합 미래포럼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논의될지 미리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 협동조합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협동조합 미래포럼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보다 나은 미래포럼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날에 협동조합들의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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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